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본인의 남편이 87년에 사망을 했는데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8억 4천 정도 되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그리고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현금이 필요하면 그 땅을 처분해서 현금을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망신고를 미루고 이 땅을 사망한 뒤에 계약을 하고 매각을 합니다. 그럼 계약하거나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증명서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감도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가족한테 위임장도 써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걸 써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망진단서. 당시에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라고 합니다. 37년 3월 11생 김모 씨입니다. 최연순 씨의 남편. 87년 9월 24일 18시 45분에 사망했다. 장소는 의료기관. 병원에서 숨진 거죠. 그래서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87년 9월 24일. 9월 24일. 9월 24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87년 11월 24일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를 합니다. 87년 12월 10일에 사망신고 말소. 즉 사망신고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의미죠. 11월 24일에 사망했다. 보신 것처럼 사망진단서 사망일자는 9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로 주민등록등본에는 11월 24일 그리고 12월 10일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땅을 판 기록을 보니까 87년 12월 14일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숨진 것은 9월 24일인데 두 달에서 열흘 빠지는 12월 14일에 땅을 판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강득구 의원이 추정컨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당시 시가가 8억 4천 정도라고 합니다. 시가 8억 4천짜리 땅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4억 원가량 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고 이 땅을 내놓고 결국 매수인을 찾아서 두 달 뒤에 매각을 했다. 남편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땅이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도 거의 붙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4억 원이라는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미뤘다. 그런데 미룬 것뿐만이 아니고 사망진단서는 이미 9월 24일자로 발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망일시를 11월 24일 주민등록말소가 12월 10일 주민등록말소가 됐다면 이때 사망신고는 뭘로 했느냐? 그럼 사망진단서 또는 거만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감이 필요할 것이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갈 수도 없죠. 숨졌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은수 씨가 간다 또는 대리인 누가 간다 하면 위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이 위임장을 써줄 수도 없죠. 그러면 위임장도 위조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사망진단서라든지 거만서라든지 또는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공문서 또는 사문서들을 위조해서 행사를 했고 사기 혐의도 있고 상속세를 포탈한 조세포탈 혐의도 있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이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을 받아 법정 비율대로 받고 각각 상속세를 내야죠. 그런데 8억 4천 정도의 시가 토지였다면 4억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억가량 상속세를 내고 그 이후에 현금이 필요하면 이 땅을 매각을 해서 그거를 현금화하면 될 일인데 그럼 8억 4천짜리인데 4억을 상속세를 내면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한 4억 남짓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야. 세금이 아까워서 사망신고를 안 하고 뿌리아무리아 땅을 내놓고 매수인을 찾아서 이 남편이 살아있는 척하고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조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망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7년 10월 24일로 되어 있는 것을 12월 14일로, 12월 24일로 이런 식으로 위조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강득고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87년 9월 24일에 실제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지금 나왔죠. 그런데 두 달 뒤, 11월 24일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사망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죠. 이 사이에 상속세 면타를 위해서 토지를 금매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을 부정 사용하고 매수자 이모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 사망일을 12월 24일로 조작해서 사망신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12월 10일에 사망신고가 말소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 나흘 뒤인 12월 24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해 준 것 아니냐. 지금 앞에 살펴본 문서로 확인되는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또 오늘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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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